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젊은 남녀 청춘들의 불꽃같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두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정과 도킹 사이, 그 사이 어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제목 좋아하는 남사친 살살 꼬셔서 겨우 모텔까지 데리고 왔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허허 진짜 친구네. 그래 그래 그래. 원제 첫번째 사연입니다. 21년된 여사친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제목처럼 저희는 그냥 남사친 여사친입니다. 연인같은거 절대 아니고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생때까지 쭉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냥 성별만 다를 뿐 불알친구죠. 참고로 쓴이는 서른한 살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제 둘이 모처럼 만나서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던 중에 이게요 분위기가 좀 올랐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뭔가 좀 민감한 그런 성적인 농담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했는데 얘가 제 말을 듣다가 갑자기 아니 야 너 뭐야 나이 서른 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는거야 지금? 이러길래 그래 니 말이 맞다. 부끄럽지만 아직 없어. 이랬는데 자기는 서른한 살 남자가 수총각인건 살면서 처음 봤대요. 엄청 놀라는 겁니다. 아니 놀라는 걸 넘어서 이거는 절대 정상이 아니다. 이러더니 저를 막 되게 한심하고 또 측은한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야 됐어 이제 그만해. 이랬는데 아우 이 불쌍한 새끼 어쩜 좋아. 야 너 오늘 우리 집에 갈래?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평소 같으면 야 너 미쳤냐 적당히 해. 이러면서 같이 웃고 말았을텐데 농담이니까. 이때 당시 분위기도 좀 그렇고 딱히 뻥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설사 뻥이라 해도 그래. 왠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야 진짜야? 나 진짜 간다. 딸막하기 없기다. 이렇게 질러버렸고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지만 술기운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색함 이상함 보다는 아 좋다 행복해! 이런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꼼꼼아 사랑해! 이런 소리까지 지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도킹을 했는데 그런 폭풍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씨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일단 얘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고 분위기 완전 어색했죠. 아니 무슨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마치 제가 그럴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야 왜 그래 괜찮아. 원래 이성친구는 몸 좀 섞어도 친구관계 유지돼. 연인만 아니면 되는 거지 뭐. 걱정하지마. 우리나라 한국은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거지. 해외 가봐라. 아무리 몸을 섞어도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 되게 많다. 단순 동성친구와는 다른 관점일 뿐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진짠지 아니면 일부러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몇 날 며칠 동안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친구 말처럼 진짜 그렇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도 여전히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친구로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순진하고 민감한 걸까요? 참고로 이건 지식이네 올라온 겁니다. 지식이네. 답변 1. 상대가 뭐라 하든 질문자 본인이 불편했다면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다 다르잖아요. 여하튼 저는 그래요. 만약 제가 질문자 당신인데 차라리 여기서 정식으로 사귀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가볍게 여기는 기분이 들어서 바로 정리했을 것 같아요. 답변 2.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들 그래요. 요즘에 많긴 하죠. 뭐랄까 그냥 우정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랄까? 여하튼 어쨌든 거기까지 갔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걸 보면 당신과 사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앞으로도 쭉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은 건데 질문자가 그게 용납이 안되고 불편하다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아요. 3. 야 진짜 좋은 친구로군요. 진정한 의리다. 우정 도킹이라니. 달달달달달. 추가 질문. 제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냥 걔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니가 했던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그랬더니 얘 말이 그래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열대명을 겪어봤다는데 뭐 아무래도 얘 성향 자체가 여러분 말씀처럼 개방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본 사람들 댓글입니다. 1. 와 미친 나도 갖고 싶다 저런 친구 2. 나도 남자지만 이런 거는 절대 동의가 안돼요. 서로 쿨병 걸린 연놈들끼리 미련 오지게 남아가지고 진짜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라고 밖에 안보인다 이거지. 결국엔 뭐야 파국이야. 공허함 말고는 남는 게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대댓글. 공감합니다. 둘 중 하나가 상대의 몸만 가지고 더 이상 만족이 안된다면 그 순간부터 지옥문 열리는 거죠. 3. 이게 바로 진정한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만 2. 두 번째 사연. 이것도 지식인입니다. 1. 제가 남사친이랑 모텔까지 같이 갔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접어던 여자고 이런 저에겐 중학생 때부터 10년 이상 된 남사친이 하나 있습니다. 남사친도 저도 서로를 이성으로 본 적은 아예 없었고 진짜 친한 동성처럼 지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불알 친구 말이죠. 그랬는데 지난주에 쿠팡에서 돈도 벌 겸 그냥 단기로 저희 둘이 당일치기 알바를 갔었고 퇴근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대로 가기엔 뭔가 좀 아쉽고 또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친구한테 야 우리 오늘 술이나 앉아 마시자 이런 말을 했었고 이 친구도 그러자면 바로 의기투합을 했죠. 그렇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막차 시간을 놓쳤어요. 둘 다 발이 꽁꽁 묶여버렸는데 길바닥에 노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먼저 말을 했죠. 야 우리 몸도 피곤한데 길에서 이러지 말고 그냥 어디 가까운 모텔을 들어가서 쉬자 이렇게요. 근데 물론 이게 그냥 뭐랄까 단순한 숙박 목적인 것도 맞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이 남사친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는 마음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하튼 우리는 근처 모텔 들어가서 또 술을 마셨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먼저 취해가지고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제 몸에 손을 댄 흔적이 아예 단 하나도 없고 모텔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콘돔 있잖아. 그것도 딱 그대로 있어 새 거가.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남사친은 바닥에 이불 펴서 자고 있고 저 혼자만 침대에 덩그러니 눕혀져 있었더라 이거죠. 분명 저는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기억나요? 얘가 저를 끌어안아가지고 올려준 것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아무리 친구라도 보통 이런 경우에 남자들 일단 일부터 저지르고 그러지 않나요? 나 너무 당혹스럽거든. 설마 이 친구는 저를 진짜로 친구로만 보고 예자로는 아예 안 보는 걸까요? 아니면 여자로 보긴 보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친구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예의와 선을 지키기 위해 그런 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였다 해도 이렇게 되면 상황이 막 바뀌고 그러던데 이 친구는 제가 일부러 기회를 줬는데도 저랑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 정말 제가 헛된 기대를 한 걸까요? 답변 1 네 진정한 친구로 보는 겁니다. 동지 같은 걸 할까요? 2번 친구고 나발이고 니가 이뻤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죠.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고 팩트예요. 답은 거울에 있다고. 3번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당신을 아예 여자로 안 보거나 아니면 여자로 보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오랜 그런 친한 친구라 해도 막 성폭행범으로 몰아질 수 있는 그런 거지 같은 일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사귀지도 않는 그 상황에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남자들 생각보다 은근히 많아요. 여하튼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속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한테 마음이 아예 없다면 굳이 질문자와 단둘이 늦게까지 단기 알바를 한다든지 또 술을 마신다든지 모텔에 가는 짓 따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추가 질문 같이 알바를 하자고 먼저 권유한 것도 저였고 술을 마시자고 한 것도 저였고 모텔에 들어가자고 한 것도 저였는데 아마 당신이 답변 주신 것처럼 얘는 저를 여자로 안 보고 그냥 단순한 친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댓글입니다. 장난 아니야? 이거 잘못 건들면 그대로 낙인 찍히는 거요. 아니 무서워서 어떻게 건드려? 대댓글 맞습니다. 요즘은 본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큰일 나죠. 2번 얘랑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면 내 인생 꽁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남자들 절대 안 건드린다 하더라. 끌 끌 끌 끌 3번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냥 지가 술 처먹고 들어 누워있으면 당연히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런가요? 그렇구만 4번 아니 그 전에 잠깐만 쿠팡 당일 알바 끝나고 술 처마하시다 막차 놓쳐가지고 모텔에 들어가자면 도대체 돈 얼마가 남는 거야? 적자 아니냐? 끌 끌 끌 끌 5번 마음이 없었으면 애초에 너랑 같이 모텔도 같이 안 갔지 그런데 왜 안 했냐고? 지도 뭔가 쎄 했던 거지 뭐 끌 끌 끌 끌 끌 맞습니다. 모텔까지 너무나 쉽게 입성을 했고 또 들어가자마자 얘가 술 처먹고 먼저 뻗어버리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게 다 계획이 된 것처럼 말이지 이때 느낌이 온 겁니다. 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합의금 개 오지고 찰컹찰컹 하겠네 이걸 느낀 거지 끌 끌 끌 끌 물론 해석을 반대로 했지만 첫 번째는 모르겠고 야 두 번째 사연 보니까 저도 옛날 일이 하나 생각납니다. 한 4, 5년 전이었나 그때 방송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풀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영상은 지워져버렸고 또 못 들은 분들 계실 테니까 한 번 더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이죠. 제 나이 20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 정도로 어렸어요. 그때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착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대놓고 저한테 좋다고 했어요.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빠 오빠 하면서 그래가지고 원래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나 좋다는 여자마다 안 하고 또 가는 여자 안 잡고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잡아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좀 나쁜 놈 같지만 이게 얼굴이 옛날에 제가 한 번 그런 얘기 했죠. 제 아는 애 중에 비수가 있었다고 완전 자연산이 아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얘네 자취방을 간 적이 있어요. 저 혼자서. 밤 10시인가 11시인가 그때 컴퓨터 고장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뭐 도와줄 게 있어가지고 같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가지고 일 봐주고 둘이 덩그러니 방에 앉아 있는데 솔직히 솔직히 이런 말 죄송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결심만 쓰면 바로 눕힐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그때 20대 초중반이면 얼마나 혈기왕상합니까. 더군다나 내 앞에 나 좋다는 애까지 있는데 차려진 밥상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깨에 손을 댔어요. 이 어깨에. 가만히 있더라고. 좋아했지. 그 와중에 막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데 야 그때 얘가 웃더라고. 싱긋이 웃는데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얘가 그랬어요. 오빠 어디가요. 제가 문을 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오빠랑 동생이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진짜 했던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